전유진 팬분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의미는 이전 전유진 관련 방송에 많은 조회수를 올려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결국 현역가왕 1위 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했었고 결국 우승을 타지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쓰다 보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전유진이 송가인은 물론이고 임용웅보다도 뛰어난 그 두 사람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전유진은 도착을 했어요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이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은 3분의 1쯤 지난 시점부터 대국민 응원 투표를 진행을 하죠 많은 분들이 현역가왕에서 1주차부터 9주차까지 9주 연속 1위를 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신데 사실 전유진의 기록은 14주 연속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전유진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로 시즌2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왜냐하면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모든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주차 순위가 발표되는 방송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5주 연속 기록에서 중단이 됐는데 그 다음에 현역가왕이 출연해서 다시 1주차부터 9주차까지 총 14주 연속 1위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유진이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든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모두 1등을 한 송가인이나 임영원 같은 경우에는 한 프로그램에서 바로 1등이 됐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 전속 기록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 기록은 전무의무한 전유진의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매주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등을 한다는 얘기는 팬덤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일단 다시 말해서 시청자가 지지하는 참가자라는 뜻인데 왜 팬덤은 1위까지 가는 기간 동안 내내 불안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스트로2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5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등을 한 가장 시청자들이 지지하는 참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 이제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에서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닌 팀으로 하는 미션인데 거기서 안타깝게 탈락을 하면서 중결승전 진출을 못했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중결승전을 진출하는 게 중요한 게 중결승전에 진출하면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의 힘이 이 점수에 합산이 되는데 그 전까지 본선에서는 현장 투표랑 심사연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9배를 넘지 못하고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뭐 생각하기에는 미스트롯은 TV조선 프로그램이고 현역과왕은 MBN인데 뭐 문제 있겠냐 싶겠지만 이 두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같아요 지금 미스트롯 3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에서 다른 제작진이 만들고 있지만 2까지는 서예진 사단이 만들었거든요 서예진 사단이 만들었던 미스트롯 2에서 중간에 한번 떨어진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대국민 투표 5주 연속 1등이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서예진 사단이 하는 현역과왕이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담을 모두 털어내고 당당히 1위 자리에 올랐죠 물론 이번에도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현역과왕에서도 전유진의 위기는 중결승전 진출을 바로 앞두고 있었죠 중결승 결정전이었는데 1라운드 한국 대결에서 마이진을 지목해서 승부를 벌였는데 130대 230으로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중간순위는 12위 2라운드에서는 뒤집기 한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더 좋아지긴 했지만 종합순위가 10위에 머물렀어요 18명이 맞붙어서 9위까지는 직행을 하고 그 다음에 5명은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합류하는 거 해서 9등만 있으면 바로 가는 건데 10등을 하는 바람에 패자부활전으로 갔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될까 불안감이 컸는데 다행히 패자부활전을 통과하면서 중결승전에 진출을 했죠 중결승전에서도 1라운드에서 김다영과 맞승부를 벌였는데 여기서 패하면서 중간순위가 8위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9등까지는 해야지 결승에 진출이 확정이 되고 맞지만 한자리는 심사연대에 결정을 하는데 8위면 그냥 위트위트하죠 근데 사실은 팬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라운드에서 중결승전 종합점수를 합산할 때 대국민 응원투표가 거기 점수로 합산이 되거든요 그런 바람에 중결승전에서는 1013점을 기록하면서 당당히 1등을 했죠 이 기세는 결승전 1라운드 1등, 결승전 2라운드 1등 최종 1위가 되는 기록으로 이어졌죠 미스트로2에서도 아마 중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으면 그때 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중결승전을 통과하면서 중결승전부터는 팬덤의 지지를 받아서 우승에 이르게 됐죠 이번에 스타가 배출된 부분은 가요계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특히 MBN 방송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MBN 입장에서는 진짜 오랜 수건을 하나 풀었거든요 사실은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처음 이런 열풍을 시작한 건 TV조선이었고 MBN은 후발주자였는데 아무래도 TV조선이 너무 앞서갔었죠 그러다가 TV조선에서 이런 트롯 열풍을 만들어낸 서예진 군단의 크레아 스튜디오가 MBN과 손을 잡으면서 제대로 한번 MBN과 TV조선이 맞붙게 됐죠 하지만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2로 붙었던 첫 번째 대결에서는 시청률만 놓고 보면 24대 16.6 참패했죠 근데 사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어떤 스타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시청률은 낮게 나왔지만 여기서 정말 진정한 스타가 나왔으면 그 방송사가 승리했다고 봐도 과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불타는 트롯맨은 황영웅이라고 하는 확실한 스타를 발굴해내긴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을 휘말리면서 결승전에서 하차라고 말았죠 그러면서 불타는 트롯맨은 결국 미스터 트롯2에 패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이번에 현역가왕과 미스터 트롯 3편이 다시 두 번째 대결이 열렸는데 여전히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정 시청률층이 많기 때문에 시청률에서 굉장히 뒤지고 시작을 했죠 MBN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골든크로스, 시청률을 역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도 보면 자체 최고 시청률로 보면 미스터 트롯3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7.5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현역가왕은 결승전에서 17.3을 기록했죠 자체 최고 시청률로 보면 미스터 트롯3가 이긴 거고 아마 결승전까지 가면 미스터 트롯3는 더 올라갈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단위로 발표되는 주간순위인데 2월 6일 방송된 11일 방송에서 현역가왕이 16.1%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8일에 방송된 미스트로3 8일회 같은 경우에는 16.0% 비록 0.1% 차이이긴 하지만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이뤄진 거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전유진이 중요성을 통과하고 결승전 1라운드를 치를 때였거든요 전유진이 확실히 우승으로 급부상하면서 시청률도 쫙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MBN이 TV조선을 이기는 시청률 골든크로스가 벌어진 거죠 MBN 입장에서는 이런 계속된 트롯 오디션 경쟁에서 뒤지다가 처음으로 읽어낸 골든크로스인데 그걸 선물해 준 사람이 바로 전유진인 거죠 전유진이 우승의 또 다른 의미는 대한민국 트롯 오디션 최초의 미성년자 우승이라는 의미죠 그 전에도 보면 잘 알고 있는 정동원이 TV조선 미스트로드에서 5위를 했었고 김다현 같은 경우는 MBN 보이스트로드에서 준우승 그 다음에 미스트로2에서 3등 그리고 이번 현역 강의에서도 3등을 했죠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고 또 지금 미스트로3에 나오고 있는 오유진 양 같은 경우에도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3등을 기록한 적이 있죠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순위권에 드는 적은 많이 있었지만 우승까지는 넘어지지 못했는데 전유진이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냈죠 이렇게 미성년자에서 우승자가 나오게 되면 지금도 보면 가요계에서 연예계획사들이 미성년자 연습생을 뽑아서 트롯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순위 안에 들면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그런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던 게 우승까지는 힘들다는 시선이 있었는데 전유진이 우승하면서 아마 가요기획사들마다 굉장히 많은 미성년자 연습생들을 뽑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한국 트롯이 더 힘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유진의 우승은 팬들에게 굉장히 기쁨이고 MBN에도 기쁨이지만 가요계 전반 또 트롯 열풍을 되살리는 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유진을 응원하신 팬들에게 다시 한 번 우승을 축하드리고 이제부터는 우승은 이제 뭐 시작일 뿐이고 과연 이제 17살인 전유진이라는 가수가 얼만큼 위대한 가수가 될 것인지 지금 팬분들은 굉장히 큰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스타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분명 지금부터 전유진의 애정을 품은 팬분들은 그 투자를 매년 매년 기쁘게 돌려받을 겁니다 전유진은 분명 대한민국 초유의 가수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